안녕하세요. 원주혁신 제유티비 전재현입니다. 오늘은 원주혁신도시에 위치한 방공오아리가 아파트 전용 101A타입과 B타입점의 차이점을 영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보시는 영상이 101제곱미터 A타입 모습입니다. A타입과 B타입의 차이점은 북박이장쪽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북박이와 드레스룸, 화장실이 차이점입니다. B타입의 모습입니다. 파우더룸이 기억자로 되어있습니다. 드레스룸이 넓게 구성이 되어있구요. A타입과 B타입은 화장실, 부부전용 화장실도 다른점입니다. 원주혁신제유와 좋은 인형 기다려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구요. 감사합니다.